자, 이번에 할 동영상 포뮬러와 함께 하체를, 하체, 허리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얘네랑 같이 몸을 풀 때는 포뮬러와 약간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자 포뮬러를 엉덩이, 꼬리뼈 위쪽에 위치해 줄게요 자, 그러면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손으로 고정하고 몸을 올라가 주세요 고정을 한 후에 무릎을 들어주세요 자, 제 손이 어딨죠? 포뮬러를 잡고 있어요 포뮬러가 밀려서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게 포뮬러를 잡아주시고요 자, 다리를 든 후에 왼쪽으로 어깨가 들리지 않게 무릎을 쓱 넘어뜨려주세요 호흡을 빼고 얼굴은 반대쪽으로 최대한 힘을 빼서 3, 2, 1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마시면서 돌아오고 항상 자기 체중을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마시면서 호흡을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자, 그리고 다음에는 반대쪽 툭 떨어뜨리면서 이때 포뮬러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허벅지와 포뮬러가 만나게 반대쪽으로 고개 호흡 빼고 3, 2, 1 그대로 제자리 자, 다음은 한 단계 더 높여서 간 후에 위에 있는 다리를 펴서 한 번 앞으로 쭉 밀어줄게요 반대쪽 어깨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고 후, 뱉어주고 반대로 밑에 있는 허벅지는 포뮬러에 고정시켜주고 위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쭉 내보내주세요 어깨가 뜨지 않게 호흡 뱉으면서 3, 2, 1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서 호흡 뱉으면서 정리 호흡 뱉으면서 호흡 뱉으면서 호흡 뱉으면서 호흡 뱉으면서